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대신에 피치 못하게 녹화방송으로 대체를 했어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즐이 전혀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녹화방송으로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기토일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아직 봄이지만 저희가 2월 21일부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간목이 늦게 들어와서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즉 정관이죠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정관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에너지거든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다스려야 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월 21일 월요일은 을사일입니다 현관에 현관이 들어왔고 지지의 정인이 들어와서 이 동그라미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바로 기토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현관이 바로 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말고 조직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월 21일 병호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현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문서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인을 문서라고 만약에 본다면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 윗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거의 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서와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윗사람으로도 본다면 본인에게 이 2월 20일 화요일은 기토들에게 결정권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발언에 힘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아랫사람들 부하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토분들께 수동적인 역할만 주어졌다 그런다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이 화요일에 갑자기 힘이 실린다는 의견이 되겠죠 2월 23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성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미라노 에너지 환경지 자체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관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관에 대한 이 목의 에너지가 현재 이민년의 이민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관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이거든요 관운이 좋지 않았는데 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이번 기간이 괜찮죠 직장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2월 23일 수요일에 일진으로 봤을 때는 우선 편인이 들어와고 관대지 환경에 놓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기토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운과 관련 없이 전부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우선은 노력보다는 결과가 아쉬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버리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와 동시에 욕심은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 단 한 가지만 잡으시고 나머지 욕심은 버려놓으시는 것이 버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직을 또 해야 될까? 당연히 아닙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이직은 자주 하실수록 오히려 손해예요 그럼 2월 24일도 보겠습니다 무신일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겁제가 무토의 형태로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겁제가 되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이날은 지금 임인년에 임인월이거든요 3월 초까지 임인월이기 때문에 인신이 이렇게 또 부딪히죠 지금 보시면 인신이 현재 이렇게 충하는 에너지로 보이실 텐데 주변 사람들과 자주자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목요일의 환경 자체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나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식적입니다 이날 태도가 솔직하지 못한 행동에 기토분들이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2월 25일이고 기후일입니다 기후일 보시면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당생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에요 도움을 받을 일이 드디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나와 등을 돌린 적이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은 내게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민년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랑 같이 봤을 때는 원진 구성이 됩니다 원진이 뭐냐면 이 속에 신금이 들어있고요 이 호랑이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병신 합이 되어서 수의 기운으로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되는 셈이죠 도움이 그래서 이날 금요일에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그럼 26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이거든요 평상시보다 신중해집니다 이 양지 환경 술이라는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과 그리고 이 기토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해당하는 기겁의 에너지가 이날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신중하고 또 실수도 적은 날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 겁제죠 이 겁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 체력이 또 왕성해지고 신중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성한 체력으로 이 정도의 활동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건강하셨어요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주변의 기토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2월 27일 일요일도 보시면 신의 일이고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속에 또 감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또 끌고 와지는 상황인데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또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민년의 이민월이기 때문에 이 해에서는 이내 하부로 인해서 목의 웅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관성의 웅동으로 인해서 기토를 또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황으로 환경을 또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괴행만 무성해지고 끝까지 실천도 하지 못할 일인데 사람들에게 계속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날 대화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잘못하면 양치기 개처럼 양치는 소년이죠 양치는 소년처럼 뻑뻑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키지 못할 말 또 이루어지지 않을 말들은 대화 시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더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번 기간에서는 경금이 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에 에너지가 경금이 이제 이민년의 이민홀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첫 번째 날짜를 보시게 된다면 을사일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기회가 아주 소란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간이 이민년의 이민월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가 이렇게 형이 걸리죠 형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끄러운 상황 어떤 소란스러운 과정이 빚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금전기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성문제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드러나서 곤란해진다거나 아니면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곤란한 망신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를 보냈으니까 이제 화요일을 보시게 된다면 병호일이 청간에 화요일로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자리가 내 회사에서의 입지가 자리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장이 의심스럽게 주변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재무적인 상황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합병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인수가 된다거나 또는 매각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일은 또 어떨까요? 2월 23일이고 정미일입니다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이 미는 목의 고지 즉 재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이 여기 이제 입고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꺼내 쓰셔야 되는 상황인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본인의 판단을 지나치게 맞다고 과신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을 너무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실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월 24일입니다 무신일이고요 현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경금 입장에서는 골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 아주 중요한 약속 장소 이런 모임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 신자진 글자가 들어왔을 때 모임이나 회의를 나가시게 되면 결과가 보통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내가 그 자리에 이론으로서 참가를 하게 된다거나 또는 거기서 이제 말실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여기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죠 연초에 첫 모임일 수도 있고요 대외적인 공식적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나 참석을 하시는 상황이 2월 24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25일은 기후일이고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그럼 금요일은 우선 이민년의 이민일이니까 인류가 또 원진이 되겠네요 원진이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24일 같은 경우는 인신충으로 또 이제 이 에너지가 일어나는 상황이고 2월 25일은 원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금과 이 호랑이 글자 이민 아래에 있는 병화가 만나서 수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는 바로 식상이죠 그래서 윗사람의 의견 즉 정인을 윗사람으로 본다면 윗사람의 의견이 너무 대왕지 환경답게 강하게 들어와서 경금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식사가 뭔가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금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경금과 같은 팀을 이룬 분들 혹은 금요일에 일찍 퇴근을 하지 못하고 윗사람들의 어떤 일방적인 실적 추구에 의한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월 26일 경술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현관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이죠 퇴직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경금일관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가벼운 대화조차도 이날 경금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날짜 1월 2월 27일도 보겠습니다 신해일입니다 겁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지지로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섭섭한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경금분들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우선 결론은 이 편제가 경금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고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꽉 잡고 가만히 계시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실컷 다 했는데 녹화 버튼을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기는 다 해놨는데 다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항상 실수가 일어나네요 자 신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보시게 되면 우선 지금 이번 주간 보시게 되면 신금일관이 감목이라고 하는 정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피곤해질 수 있는 주간이에요 특히 외부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날짜 2월 21일을 보시게 되면 을사일입니다 선관에 편제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정관인 사화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입장에서 사지 환경에 놓여있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쇼핑몰에 주문했던 물건이 있으셨다면 그 물건이 되도록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애간장을 태우는 즉 배송이 굉장히 지연이 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빨리 환불 처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가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될 수 있는데 상사도 될 수가 있고요 이걸 포기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일적인 방해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럼 화요일은 2월 20일인데 병오일이에요 선관에 정관이 지지로 편관이 들어왔고 정관 편관이 있게 들어와서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식상을 방해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가로채임을 당해서 빼앗길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날 그리고 또는 어떤 팀이나 조직을 내가 이끌고 있는 수장이라면 결정권의 가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리만 보전할 뿐이지 이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일은 어떠하냐면 이제 2월 23일 정미일인데 선관의 편관이 그리고 지지의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우선 이 미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대고지에 해당합니다 재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재성의 창고가 됩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2월 23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경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그냥 피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냥 포기할래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귀찮아 이렇게 그럼 2월 24일 목요일은 무신일이고 선관의 정인이 지지로 겁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 상황 자체도 노력을 했을 때 결과가 그대로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날이에요 이성적인 반응보다는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대화에 반응을 하게 되고 욱하는 감정이 자주 올라와서 이것을 계속 누르느라고 신금분들이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도 볼게요 기후일이고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유가 바로 지지로 비견이 들어와서 걸룩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자존심이 강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편인을 윗사람으로도 보게 된다면 윗사람들의 주목을 내가 끌만한 집중을 시켜줄 만한 신선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주목을 끌만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인데 청간에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의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화와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또 창고에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꺼내 쓰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관대지 환경에 놓였다는 것 그 겁제는 즉 겁제는 내 주변 사람들인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시비를 겪게 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에 내라고 이 사람과 생각이 같아요 라고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구설에 오를 수 있어요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동조를 하면 안 되는 의견에 내가 그냥 댓글이나 하트를 눌렀는데 SNS 등에서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시비 구설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2월 27일 신의 일인데 성관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온 즉 신금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즉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 쉬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조용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금 때 계속 귀찮게 말을 거는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역시 감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식신이에요 식신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오행의 위치를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 날짜를 보기 전에 일단 이번 주간은 나날이 운이 다 다를 거지만 이 목을 밀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임수가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가 강합니다 즉 평상시보다 일도 많아질 수일 것이고 활동 자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무리를 좀 많이 하게 될 상황이 이번 주간이 됩니다 일사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환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내 자식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연훈이 이민연이고 월훈도 이민월이에요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형이 걸리죠 나서 소란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일의 전환, 일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내 아랫사람 부하 직원과는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화요일은 어떠하냐면 22일이고 병호일입니다 바로 편제가 선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폐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대고 있던 의지해왔던 사람과 축배를 들만한 일이 생겨요 축하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 작품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상을 받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큰 발주권을 수주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계약 자체를 따왔다거나 영업사원이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수요일은 23일인데 정미일이에요 정제가 선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이 미라는 자리 자체가 모고의 고지 즉 식상의 고지가 되는 거죠 식상이 된 에너지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의 입지가 커지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인미가 서로 만나서 기문의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환기가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내가 입지가 작은 회사에 있었다면 큰 회사로 제안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라 자신의 입지가 커질 수가 있고 일적인 제안도 2월 23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장이 일어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월 24일입니다 목요일인데 무신일이 들어왔어요 현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였습니다 임수일관의 약점 지난 과거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약점이 될 만한 일을 외부에서 공격을 하러 임수일관에게 공격 상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SNS를 가지고 들어온 수도 있고 어떤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의 댓글이라던가 또는 어떤 사진이 유명인 입장에서는 또 공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점으로 공격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25일이고 기후일인데 정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내 관심을 끊고 다른 곳으로 화재나 관심을 돌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감추게 되고요 임수일관 분들은 애써서 지금의 상황 자체를 덮어놓게 됩니다 감추게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덮고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건너가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월 26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거든요 편인이 선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역시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는 화와 토의 고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화는 재성이라서 재고지가 되는 것이고 토는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고지가 됩니다 즉 재성과 관성이 여기 지금 묻혀있는 환경이니까 끄집어내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26일 토요일에 허둥지둥할 수가 있어요 재관을 다 잘 쓰셔야 되는데 이걸 능히 감당 못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아주 시원하게 하시는 입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허둥지둥 되실 것이고 또 마무리도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 자리를 도망가는 도피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것저것 약속을 해놨는데 잔뜩 말만 이렇게 흩어놓고 상대방들에게 하나도 못 지키게 되는 좀 비굴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수일관 분들 중에서도 좀 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못 지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7일 일요일인데 신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성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연장자 나보다 윗사람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시는 날이고요 이 해속에도 또 간목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식심 즉 어떤 일을 벌이려고 중요한 약속을 내가 먼저 요청을 해서 내가 만나자고 해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약속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무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내 그릇보다 너무 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판단해서 과중한 욕심은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주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입장에서도 간목 즉 상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무래도 주변의 방해라던가 또 외부 환경들의 간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개수분들은 놀라운 추진력을 일으키셔야 되는 주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한 목표를 가지고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상당히 또 도움이 안 되는 주관이기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날짜 2월 21일 을사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끈기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날이고요 또 생각만 아주 무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을러질 수 있는 날이거든요 나는 생각만 많아요 게을러질 수 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원성을 살 수 있거나 또는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22일 병호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자리를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이날 화요일 날 바로 당일 통보를 받으셔서 그냥 불합격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으로 곧바로 연결돼요 즉 본인의 어떤 자리가 변화가 계속 생기는데 시간마다 달라지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너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지의 전환이 태세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2월 20일 화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은 2월 23일이고 정미일인데 편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이 미라는 또 환경지는 목에 해당하는 식상의 에너지가 고지 즉 식상고 자리가 되는 셈인데 식상에 대한 에너지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민년의 이민월이란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요일이 불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태세의 전환이 빨랐다면 재성의 영향 때문에 여기서는 재성의 영향 이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 민은 인미기문이라고 하는 또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세의 전환이 빨라집니다 빨리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일은 주변에 방해가 상당히 많고 또 이동의 발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이 식상이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은 잠깐 게이지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시간 내가 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줄을 계속 대기주로 선다거나 아니면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이걸 해결할 때까지는 다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시간 대기를 하고 지연이 되는 사태를 겪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연 정체 내가 교통편을 타고 가는데 기차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계속 다음 기차가 올 때가 내 대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24일 목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래서 가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대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통신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신장애라던가 아니면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수도가 막 새요 그래서 식당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또는 관공세 업무가 전산장애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방해를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금요일은 2월 25일이죠 기후일입니다 천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을 개수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양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개수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집착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이 너무 지나치게 넘쳐 흘러요 사랑이 지나치게 넘쳐 흘러서 이 사람들을 위한다고 내가 인정을 베풀었고 내가 재능을 베풀었고 금전적인 것을 나누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수분들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개수일관 분들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어떤 음해하는 일 발언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저를 희롱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이중적이에요 자 그러면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2월 26일 영술일인데 천간에 병인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이 술이라는 환경지도 화와 토의 오지가 되거든요 창고가 되는 셈이죠 토는 바로 관에 해당하니까 관고지가 되는 셈이고 화는 재성이기 때문에 재고지가 됩니다 즉 관과 그러니까 재관이 여기서 지금 환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개수일관 분들이라면 아주 긍정적으로 쓰실 것이고 이민연의 이민월의 경술일이기 때문에 인이 이 수리를 만나서 오해의 에너지를 또 끌어당기려고 하는 또 에너지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과 대화를 상당히 평상시보다 많이 나누시게 될 거예요 재성의 영향 때문에 또 본인에게 이 재성화의 에너지가 확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비로소 얻게 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없는 글자를 삼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을 저희가 공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개수분들께는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2월 27일 신의 일은 한번 또 보자면 편인이 현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본인의 고집 개수분들도 고집이 또 있거든요 이 고집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나 소중한 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민년의 이민이기 때문에 월 자체가 연, 월, 운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내가 만나게 돼서 하보로 돼서 식상이 되는 이 목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진상으로는 내가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를 버리게 되는 수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제가 또 멀리 계신 분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 방송을 보시고 상담 신청을 또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사 흉내를 내지 않아서 참 좋고 이렇게 캐주얼한 옷 입잖아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참 좋다라는 멋진 말씀을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데이터를 밟아 나가면서 주간운세 여러 번 제가 포기할 뻔했지만 여러 번의 응원 덕분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소중한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상담때 들어오시는 자료들 또한 비밀 유지가 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주간운세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운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